가지고 참 무도한 방식으로 때려 부신 겁니다. 지금도 본인들이 잘못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의료사태가 진짜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 겁니다. 생명살리는 의사들을 멸종시키도록 하는데 이번 의료사태가 결정적인 기회를 한 것이고 그 과업을 수행하는데 연 대통령이나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이 혁혁한 공을 한 겁니다. 그 세 사람이 다 서울대를 나왔을 겁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나 이런 데를. 그러니까 지도자들, 나라위를 맡은 사람들이 사물이나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천금처럼 중요한 거죠. 이번 의료사태가 파괴한 것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큰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의사들이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 모범시험으로 공부를 하고 예과 2년, 본과 3년, 5년입니다. 인턴 1년, 그러면 몇 년입니까? 6년, 전공이 4년, 그럼 10년입니다. 공부이 37개월, 군의관 여러분들 38개월, 그러면 14년 정도를 여러분들 의술을 연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여러분들 경제학 박사 과정도 굉장히 터프하죠. 그러나 의과대학 공부에는 비할 바 없는 거죠. 미국의 여러분들 경제학 박사를 받기 위해서 입학을 하게 되면 2년간 아주 강도 높은 그런 거시경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문을 배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박사 자격시험, 퀄리파이드 이그잼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교육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통과를 해야 되죠. 그걸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한 3년이나 사람에 따라서 2년 해서 학위를 쓰고 그 다음 학위가 통과되면 대개 4년에서 6년 정도가 학위를 마친 데 걸리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미국의 박사 과정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두뇌에 생각하는 그런 소위 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방이 방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 공부를 그 두뇌를 이렇게 만들어낼 때 일정 기간 동안 집중인 하드 트레이닝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난생 처음으로 의과대학생들이 몇 학점이나 받는지 수련을 몇 년 받는지 교육은 기초과목, 1차과목, 2차과목을 어떻게 받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된 겁니다. 그걸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던 경험을 미뤄볼 때 엄청난 하드 트레이닝을 여러분 10년 정도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밀도 있는 교육을 반죽어 나가는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의대생들은 뭘 갖추게 되는가 하니까 사람을 환자를 이름들 보는 눈 그 다음에 환자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의학 지식들, 의학 용어들이 다 머릿속에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한 분께서는 해부학 실습을 하면서 완전히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다. 그렇게 하는데 해부학 실습을 하면 새로 태어났지만 이미 의학 교육을 받는 과정에 사람이 완전히 영어 표현으로는 리모델링 완전히 뭡니까? 그냥 사람 자체가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의사들이 뭘 배우느냐 환자를 이해하는 능력 환자를 애잔하게 보는 능력 환자를 긍율이 보는 능력 환자와 관련된 직업률 이런 것이 그냥 머리로만 메모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완이 채화가 되는 겁니다. 채화가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대학병원 같은 데를 가보면 아침에 대학 교수 그다음에 이런 전문의 전공의 그다음에 인턴 이렇게 해서 회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엊그젠가 여러분 한 분께서 본과 4학년 때 고등학교 동기하고 잠시 술을 한 잔 하고 집에서 술을 한 잔 할 수 있는데 그 친구와 잠을 자다가 여러분들 라틴으로 된 의학 용어를 중얼거린 걸 보면 너무나 가슴이 뭉클했다는 표현을 남긴 적이 있거든요. 완전히 머리를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예과 2년 본과 4년 6년이죠. 그러니까 그냥 뭡니까 지금 윤리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처럼 몸에 그냥 완전히 박히는 겁니다. 박히죠. 지금 윤리가 직업 윤리가 유전자처럼 그냥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그렇게 훈련 받은 사람이 동네에 개원이들이 대부분 그런 훈련을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동네에서 개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전문의 자격을 지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과 교육의 사람을 어떻게 개조시킨 겁니다. 개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서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40대 전문의께서 글을 보냈기 때문에 그 글에 제가 평소 갖고 있는 여러분들 의사들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리한 의사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런 생각을 갖고 환자를 대합니다. 이런 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현직 의사입니다. 참고로 저는 40채 전후의 전문입니다. 모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전공의들이 협상력을 올리기 위해 언급의료를 떠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죄키를 의심했습니다. 참담하고 참담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아직도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의사들을 이해하려고 크게 노력하지 않으면 의사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검사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의사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면 저는 의사가 아닌데 의사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야기를 할 거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의사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사 생활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젊은 날에는 작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의사들의 상황을 경험해보지 않더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전공의들은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공격적인 그런 마음으로 사직한 게 아닙니다. 전공의들은 자신을 방어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나라의 뜻에 반대하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직이었습니다. 2월 이후에 의료 대란으로 인해 국민들이 의료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이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할까요? 거의 모든 전공의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가슴 아파할 겁니다. 이게 관료들하고 의사들하고 이런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관료들은 의대 교육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제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의과대학 교육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들여다볼 수 있으면 그 교육이 사람의 인성부터 시작해서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이해할 그게 이름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를 소개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환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뉴스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거나 동정을 갖지 않은 전공의들이 점점 생겨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 그들에 대한 지나친 악마화가 장기간 누적되면서 마음속에 깊은 사명감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선벽의사로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전공의들은 가장 순수하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생명을 살리게만 몰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아직도 정말 믿기지 않아서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전공의를 제외한 모든 의사들의 마음도 같습니다. 그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비참함과 배신감에 핏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왜 전공의들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겁니까? 정부를 거저 믿는 거라고요? 정부가 쏟아지는 이 세상에서 이 정도 상황까지 왔는데 계속 쏟고 있는 모두가 가해자입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가슴에 멍이 들어서 우울증에 약을 먹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이 그 좌절감과 한스러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 의사들은 이제 성신껏 진행 진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환자에 대한 경유는 사라졌습니다. 전 의로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환자에 대한 경유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산산조각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은 의사들을 편애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고 40대 전문의 께서 보낸 이 글을 보고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환자를 척은하게 여기는 것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정상적인 인간이면 척은 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너무나 여러분들 마음으로 위로하고 싶어하는 거죠. 여기 긍휼이란 sympathy 라는 용어로 표현할 겁니다. 영어로 긍휼 제가 의로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나 박민수 차관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저분들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셨으면 지금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이 아들이나 딸뻘 되는 나이입니다. 내 자식은 아니지만 그 자식들이 처한 사람 입장에 생각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데 저분들은 저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모양이구나.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생경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의사들은 의대 교육을 통해가지고 어떤 훈련을 받게 되는가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러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십몇 년당 반복이 되면 정말 제 표현에 따르게 되면 유전자처럼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태도 품성 생각 인지능력에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들 그냥 그냥 채화가 되는 겁니다. 긍휼이 아니죠. 처근지심 인 겁니다. 그냥 의과대학 교육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한 10년 동안 뭡니까 무지압에게 사람들 돌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몸에 뵈는 겁니다. 그거를 착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두들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대한민국 의료는 2024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 어떤 새로운 뉴스가 들리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게 되실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공 박사님의 외로운 외침이 과연 얼마나 이 상황에 도움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박사님도 동의하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중한 외침을 더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저도 세상의 물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듣고 생각을 바꾸신 분들도 나오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세상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간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환자를 긍일이 여기는 그런 무형자산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환자에 대한 긍일한 마음을 훈련받았지만 의사로 세상 살면서 마음이 바뀌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뭐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다수 의사들은 환자를 안타깝게 이기는 마음이 의사생활 내내 존속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항상 부분을 보고 그것을 과장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걸 한국 사람들이 잃어버린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귀한 것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그냥 다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안 쉽게 여기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고마움을 모르냐 어떻게 그렇게 귀한 것을 모르냐 이야기죠. 이만한 나라를 만든 것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함을 모르냐 이야기죠. 이런 시대에 난 것을 얼마나 여러분들 고마워하지 못하냐 이야기죠. 고마워하지 못하는데 고마워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잃은 거죠. 잃었는데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김길수라 님이 의사를 하셨던 분 같습니다.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때 수술했던 외과의사 입니다. 20년도 더 넘은 시절 이었지만 의사라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맡은 환자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훈련받았으면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가끔가다 여러분들 의사들에게 불편한 기억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의사들은 의과대학 교육 자체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살리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은 겁니다. 훈련을 제가 학위를 해봤기 때문에 그 훈련이란 것이 사람을 어떻게 개조시켜 그 여러분들 학위 과정에 생성됐던 사고방식이란 것이 평생을 가는 겁니다. 평생을 그래서 가끔가다 놀라움을 40년 지났지만 젊은 날에 받았던 사고방식이란 것이 거의 변함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의사라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맡은 환자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험담을 아주 주소지도 명확하지 않는 30대 환자가 급하게 여러분들 병원에 들어와가지고 본인이 수술을 여러분들 집도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배대 눈 환자는 30대로 보이는 남자였고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의과대학 교육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인적 상황도 파악이 안 됐고 수술 독립성도 없고 수술 가능성도 현저히 낮은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개복하기로 결정했고 당직 스텝에게 보고 후에 마취과 당직 선생에게 도움을 구했고 마취과로서도 위험 부담이 매우 높은 환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테이블 데스 그냥 죽은 겁니다. 환자가 30대 환자가 20년 전에 젊은 날의 기억을 회상해놓은 겁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이분이 받았던 의과대학 교육이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살리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몸에 배에 있었기 때문에 수술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환자가 죽은 겁니다. 그 이후 상황 보시기 바랍니다. 환자를 잃었습니다. 이전에서 수술 후 경과가 안 좋아 사망한 환자를 경험했었고 이런저런 상황으로 사망 승고를 내렸던 환자도 있었지만 수술 중 사망한 환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충격이 왔겠죠. 상실감 패배감 죄책감 온갖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다음 날 사망 진단서를 끊기 위해 가지고 환자의 삼촌이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급실 관우사에게 듣기로 거의 사망 직전이었다 하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다해 주셔서 환자의 어머니께서 예한이 없다고 하셨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소송 들어가겠죠. 소설 같은 얘기지만 그때 그랬습니다. 환자도 보호자도 의사도 믿었고 의사는 늘 그렇듯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에 누구도 비난하거나 책임지을 대상을 찾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단 몇 퍼센트의 생명을 살릴 수는 가능성만 있어도 환자를 살리게 자신을 갈아 넣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의사들의 노력이 있어가지고 오늘날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이릉적도 올라온 겁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 이분이 중요한 강조하는 겁니다. 연세가 꽤 드셨을 같아요. 20년 전에 여러분들 이런 수술을 했습니까? 의사라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간들이고 그건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 또라이도 있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에서 묻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공박사 왜 그렇게 이름 단정할 수가 있죠? 내가 경험한 A의사는 돈밖에 몰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돈밖에 모르는 의사도 세상에 있겠죠. 세상에 여러분들 워낙 의사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제가 한 번 더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과대학 교육을 한번 봐라 의과대학 교육을 보게 되면 인간을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10년을 그냥 돌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된 말로 하면 대가리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심장도 바꿔버리고 머리하고 심장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교육이란 것이 공상당들이 인간 개조로 하지 않습니까 인간 개조가 의과대학 교육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사람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면 뭡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생명이 여러분들 조금이란 가능성이 있으면 방어진료를 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진료해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는 일들이 나온 겁니다. 이제 그것이 추억이 돼가지만 이런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의료제도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해를 안 하고 전부가 뭡니까 수술하고 나면 반드시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죠 의료소송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러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면 의사라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간들이고 그건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은 그 이유를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제가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교육이 인간을 개조시키는 거다 이야기죠. 그 작은 걸 알게 되면 의사들 함께 돌팔며 던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무식한 소치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